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능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사장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내기 소원내기 소원내기가 걸려있는 소원내기 특집 윷놀이 시참대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내기를 걸고 시청자분들과 한판 붙는 명장대 시청자의 대결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로 우리 아프리카TV 명장TV 사관님께서 지금 현재 명장님 명장TV로 할게요 비공개로 하고 5882 개인전 두명 명장님 소원빵 걸고 한판하자고 저한테 도전을 하셨어요 제 누굽니까? 럭키가이 아니겠습니까? 네 운빠라면 명장이죠 운을 또 타고난 남자 명장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인가요? 52만원이 본인이 갖고있는 액수인가요? 대출 더 받으셔야 되겠네 50만원으로는 저한테 못 비비는데 자 3세판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원 하나 걸리면은 맨날 명장TV 출석하게 할거야 맨날 보게끔 소프템포린이 어서 소원합니다 똑딱이 먹고 50만원으로는 은행가서 대출 한번더 받아야 돼요 첫번째 판 경기 시작합니다 아이템 쓰면 안돼 아시겠죠? 개 걸렸습니다 아야 시끄러워 얘 아 잠깐 아 아 우승님 어서 좋아하냅니다 개같네요 개같애 6하자 도개 걸륙 아 거리라니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거 핵 쓰면 안돼요 어? 저 근데 이거 버그같은거 있는거 같은데 핵 쓰면 안됩니다 더 얹지나요? 아 출발 개같은것만 나오냐? 개같은것만 나와 아 잠깐만 이거 어우 다행이다 육 백돌 백돌하니 아 어이가 없네요 어 걸 출발하겠죠 저거는 무조건 내가 만난다 걸 가자 가자 도 도네 하나 간다 그럼 내가 여기서 만날거야 어 아 머리쓰는데 간다 오케이 어이없네 쥬지 인생 뭐있나 백돌 아니면 개지 미션을 아 뭐야 판떼기가 잘못했네 판떼기가 아 오케이 도 한번 가자 도 아 걸 나쁘지 않아요 자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아 존버 타다가 존버 메타 타다가 제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에요 3세판 과연 누가 이길것인지 됐다 와 얘밖에 없는거야 와 개썩었네 이 게임 게임 뭐 이렇죠 누가 갈것인가 아 저친구를 보내네요 머리쓰고 있는데 어 유치오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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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유달못이라니 전략갑니다 저는 개 개 얘가겠지 오케이 어 됐다 됐다 각이다 오케이 목표를 포착했다 어? 와 오케이 낙 낙 낙 독에 걸린 뭐 저쪽으로 가는건데요 자 얘를 보낼것인지 아 저런 선택을 도한번 가자 도 깔끔하게 아 자 걸나왔어요 자 이거 어떤 선택을 해야될지 여기서 걸나오면은 이렇게 되는데 아 이거 무리수인가요? 제발 어 도다 하나? 하나 추가? 아 저렇게 야! 아이씨 아 살살 던져 부숴버리겠네 그냥 야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아이와 와 진짜 메롱하는건 금지에요 예? 약을 올리시네 아 걸 아 아 까비야 아니 왜 이분은 왜 낙같은거 없죠? 낙같네요 그냥 아 아 진짜 고인물이 여기 있네요 예? 고인물 여기 있습니다 저같은 총정수가 범죽하기에는 아아 일단 하나 빼 개갔네요 그죠? 개갔습니다 걸 합쳐서 갈꺼 같애 이분은 네 합쳐서 개같죠? 개같습니다 아... 하나 더 자 걸 아 잠깐만요 살살해 살살 아 이분 살살을 몰라 어어? 아 이런 개가 어? 야 뭐 도같은게 나오냐 아... 아 제발 망해라! 와 진짜 사기야 에이! 아아아이! 아아 나 진짜 아아 안돼 이씨 와 50만원 와 50만원 잃었어 내가? 와 나 돈이 없어 지금 지금 와 나 빨린거야 나 지금? 와... 타짜네 에? 아 타짜에요 진짜 뭡니까 여러분들 여름이 그 패만 봐봐! 혹시 장이야? 패문드지마이 손목까지 날라먹게 패무악과 어이 사과 어이 사과 보라수다 걸리면 피 부는거 안 배웠어? 뭐야 증거 있어? 내가 대출받아야겠네 내가 자 여러분들 화면을 잠깐만 늘려보도록 할게요 어... 아... 아... 이렇게 되면은 1라운드는 일단 패배했습니다 아... 아... 좀 많이 아쉬운데 하지만 아딕신에게는 2라운드가 있사옵니다 2라운드 무조건 이겨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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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명장님 제출받으... 할 수 있는거야 근데? 내 승률봐봐요 승률이요? 와... 74승? 밥먹고 이거하셨네 윤만 그냥 유짜네 유짜 예? 61퍼 와... 100만원 내 돈 딴거 아니야 그죠? 이따가 반납하세요 와... 마이너스야 지금 마이너스 통장이야 와... 좋아 이렇게 간다 이거지? 알았어 제대로 가겠습니다 좋아 하... 원래 내기가 인생에 파도가 많아 2라운드 샥 아 두판에 시발 훅 아수라 발발타 있어 그런게 걸 어... 저걸 보냈네 똑똑하네 조아 좋아 아 야! 아 진짜 이거 뭐.. 내꺼 침 발라놓은거 아니야? 문제있다 내꺼 유수는 약간 내꺼 폐 이상해 어? 손이 어디로 가! 아잇! 있어 그런게 아수라 발발타 아수라 발발타 됐어 낙이 안나오신다 뭔가 특별한 수는 없는거 같은데 이쯤되면 도개걸 육 거리요! 하아 얍! 마지막 원칙 남자는 승부를 거는 야수성이야 뭘 거리야 오케이 걸같은 소리 흠 어어 저렇게 거리여 거리다 아! 아! 맞다! 저 위에 걸 아아 와 나 저 위에 걸 있었네 사랑했다! 못 봤다! 못 보충 해줄테니까 도망가 빨리 뭐 가자 와 나 잡을 수 있었는데 아 과감하게 갑니다 과감하게 도 오케이 도 하나 나올 줄 알았어 그럼 나도 도 할 줄 알았지? 오케이 오우 하아 거리여 걸 이번판 이번판 느낌이 좋아 우아 미션이다 우어어 우어어 거리여 뭐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걸을 가느냐 마느냐 아아 가자 남자는 못 먹어도 고 오우 제발 걸만 안하면 돼 자 와 다행히들 어 야야야야야야 앗 아아아아 아 어어 어이씨 아아 오오 쫓아온다 쫓아온다 백도 가나요? 육 육걸 걸러먹고 도 개 걸 육 하아 어떻게하지? 네 안전빵으로 가자 꼬린 가자 안전하게 산뜻하게 출발 와 뭐 나오셨네 뭐 나오신거 빨아들여야지 네 내 돈 푼돈 쳐주러 왔습니다 원래 내가 인생에 파다가 많아서 걸 어허 개출발하고 바보 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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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야야야 아 아 아 아 아 정말 하 수싸움인데요 오오 앞으로 개 개 개 좋아 걸만 안나오면 돼 걸만 안나오면 돼 아 아 아 아 제발 아 아 아 이거 애매하진데 근데 세 개를 보내야 되니까 내가 더 유리해 내가 더 유리해 그렇지 걸 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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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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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합치나요? 어어 야 이상해 이거 개 개 개 개 개 그렇지 예 됐다 목표를 포착했다 어어 야 야 콜 아이 아 아 제발 낙이 안나와 아 아 아 아 제발 수빈 하 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씨 안돼~~ 내 7만원 게임머니 모두 잃었대 와아 와 나 나 돈 잃은거야? 내.. 내 돈 기사님 맷돌 손잡이 알아요? 이 맷돌 손잡이를 어이라그래 어이 맷돌에 뭘 갈려고 집어넣고 맷돌을 돌리는데 손잡이가 빠졌네 이런 상황은 어이가 없다고 그래요 황당하잖아 아무것도 아닌 손잡이 때문에 해야될 일을 못하니까 지금 내 기분이 그래 들어와 다시 한번 하죠 아 잠깐만 단판 어때요 단판 옥발파리 천상에서 붙읍시다 거장 거짓명장 와 나 돈 뻗어 저녁은 먹고 왔어? 언제 또 자실지 모르겠는디 어차피 단맛 똥맛 쓴맛까지 맛본 놈이야 말빨 주지마 아이씨피 오케이 단판으로 하자고 와 111만 저거 다 내 돈인데 반이씨 죄송합니다 이거 단판 이기면은 제가 이기는 거예요 아이 개갔네 정말 아아 내가 봤을때 뭐가 있어 유짜야 유짜 내가 봤을때는 유짜야 유짜 난 윷놀이 178판 했다고요? 백도다 오케이 나이스 들어와 오케이 좋았어 걸 나오고 엇 꼬멍거 아 꼬멍거 아 꼬멍거 타짜원 영화 본사람 손 타짜원 보신 분 손 타짜원 보신 분 손 내가 뭐하는지 알거같은데 그러면 아 명작컵 윷놀이 우승자야? 아아 걸 타짜 멘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얘가 가겠지 얘가 오 대담하기 선택 올 좋습니다 그럼 걸 물 나오신거 제가 빨아드려야지 이거 제가 아 먹겠습니다 잠깐만 아니 이거 말이 다르잖아 아잇 손이 어디로 가잇 내가 방금 꺼 꺼은거 꺼은거 했잖아 어? 내 내 펜 어딨어 뭐어? 이게 뭐게 아아이씨 농작 그만 밑장 빼기여? 어어? 와 벌써 3개? 2분에 3개? 좋아 좋아 오케이 아아 저거 하나만 잡자 아아 좋다 윷 하나 먹었으니까 하나 더 할 수 있는거 아닌가? 하나 먹었으니까 그렇지 이게 더 나 하나 먹었어 좋아 걸 수노맨님 어서오세요 그댔타 아수라 발발타 윷 윷 게라 개 윷 윷 윷 오케이 스노우맨님 추천 좋지요 가입 좋아요 나이스샷 윷 호우 걸 가자 그렇지 걸 이거 두개짜리 제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신사답게 신사답게 달달하네 개 나오셨고 어? 야 뭐야 자 자 자 자 잠깐만 자 이거 막 어 잠깐 좋아 집착하게 걸 걸 도 됐다 아수라 발발타 도 도랑 유시라고 윷 도 애매한데 일단은 윷 그리고 도 아 도 하나 올릴걸 아 오 오 2대2 걸 출발 나이스 하나 올리겠지 어 저렇게 음 그러면은 내가 먹어주러 가야지 혹시라도 시참하고 싶은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을 도 잠깐만 도 오케이 출발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저걸 보내겠지 당연히 그렇지 됐다 예이 출발 잘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휴 개가 나오셨네 됐다 걸 윷 퍼졌스 됐스 오케이 좋아 여기서 윷 한번 나오면 오 아 여기 좀 살벌한데요 여기 살얼음팟는데요 약간 그렇지 가고 걸 어 아 도개걸 올라가나요 오 저렇게 가네요 쫓아가야죠 쫓아가야죠 백돕니다 아 나이스하 저게 백돕을 할거 가 아 여기가 얘가 백돕하겠죠 오른쪽이 당연히 그렇지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내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원래 제가 인생에 파도가 많아서 예 출발 흐흐흐흐흐 흐흐흐흫 야아 드디어 내가 이기했네 아 어어? 뭐야 어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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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사기 다윗 와 와 재 허 어 어어? 어어? 어? 어어? 어? 어어? 어? 어? 아아 진짜 아아 나 진짜 아아 너무 어이가 없네 아니 태사기, 푸사기, 저사기 있는 것처럼 이거 약간 유사기가 있네요 와아 판 너무 잃어버렸데 지금 걸 가자 걸 쟤를 올릴수 밖에 없어 아 저렇게 한번더 머리를 쓰신다 걔 걔 훔치고 나잇샷 걸 먹고 나이스 걸 가고 됐어, 자 밀어줬어 아! 아 오케이 걔 걔 걔 걔 걔 하나 올라오겠지? 그럼 여기서 백도 한번 가면 좋은데요 자아 걔를 먼저 보낼지 어쩔지 그렇죠 좀 애매하죠 지금 아 생각 열심히 하고 있네요 먼저 들어간거 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됐어 됐어 아 이 판이 좀 오래가네요 아 올라온다 걸 가자 에헤이 차이가 여기가 아 도 어어? 옆에 왔어요 자아 걸이 나왔습니다 일단 가야죠 10 걸 도개 걸 얘를 보낼거 같은데요 얘를 보낼거 같은데요 자아 누굴 보낼지 아 역시 자 내가 이겨 내가 이겨 빨리 가자 어어 착해 어어 개같이 두 번 나오네 어어 야 뭐야 왜 나 또 패가 이상해 어어 아아 야야야야야야야 아아 잠깐만 뭐 오케이 됐다 자 걸 걸 걸 걸 골인 모 골인 아이 승리합니다 후후 아이이 좋아요 자 드디어 이렇게 단파 매치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아 14만원 땄네요 12만원 대립이 차비 해야죠 예 차비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50만원 있던거 펴가지고 어? 마이너스 되셨네 이분? 아 아니다 아니 전체 금액이 25만원이구나 야... 제가 이긴게 되는건가요? 2대1이라고? 아 알겠어요 오케이 어 이분 약간 네 레디하세요 레디 어 이분 약간 승부욕이 있으시네 어 지금 2대1이라고 하시네요 진짜 막판? 오케이 2판에 승자 딱 결정되는걸로 출발 게임 시작합시다 선빵이 별로 안좋은데 아 걸만 안나오면 돼 그지? 개 저거 먹는다 제가 개 먹고 그렇지 살려 백도다 나이스 나이스 저거 쓸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걸 한번도 가자 나이스 아 아 야하이 아 개가 나와도 거리 나와도 애매 어 뭐야 와 진짜 사마담이네 사마담 정마담 아니에요 와 돈으로 의악을 지르네 와 와 진짜 너무하네 막 우리는 호랭이 아가리야 요즘에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 아 끝발이 한손에 끝발이 아 도망가신다 쫓아가 또 가셔야지 이쪽? 하나 붙여놔 얘 오겠다 얘가 오겠죠? 얘는 도가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면 되는거야 쉽진 않겠습니다만 그렇지 자 합치겠죠 아마? 아 합치네요 그렇지 움직일 수 밖에 없을거야 이제 걔가 나오진 않고 움직일 수 밖에 그렇죠 움직일 수 밖에 없죠 기다리겠어요 일단 저기서 목표를 포착해 여기서 낙 한번 나와주면 좋은데요 아 개 개 아 가네 이거를 어딜 도망가셔 어딜 아 벌써 2점차 개 한번 가자 개 개 개 그렇지 나이스 개 나왔구요 오케이 백도야 개만 안나오면 돼 그렇지 됐어 자 여기서 도 도 와 이거 뭐 후진 기어 넣었나요? 도망가시네 오케이 나간다 도 한번만 나와줘 도 오 어 뭐야 아 아 진짜 쫓아온다 와 진짜 또 백도야? 와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나이스 육 육 자 육개가 나왔어요 육 오케이 오케이 아 육 가자 일단 아 이거 약간 무험인데요? 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제발 저거만 맞으면 돼 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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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도 도 도 아 전 GG치지 않습니다 걔 가자 백도 한번만 백도 도 나와주라 낙 나와 여기서 와 와 유치원 아 도윳 도망갈던데 도 개 걸 육 아 저걸 쓰네요 와 진짜 왜그러냐 오케이 아 아 온다 나아 걸 쫓아가 예? 뭐라구요? 예? 뭐라구요? 도 나왔네요 아 저거 아 저거 잡아야되는데 됐다 자 모랑 보 뭐 어 아 자 와 좋아 쫓아가 가자 가자 오케이 자 뭐 걸 나오시겠지? 위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위에왜왜. 내내기 아이 좋아요 또 이걸 또 이렇게 예능을 이렇게 명장맨 이건 무조건 이겼겠죠 당연히 낭만 안 나오면 돼 자자 차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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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가는 순간 이제 돌아가는 거야 내선 순환.. 내선 순환.. 내선.. 내선 순환도로 가는 거야 개만 나오네요 아휴..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모모하면 닭강정이죠 모모걸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 가만있어봐 모... 아 걸 모 모 모 경기 승리합니다 어떻게 묻고 더블 롯 한 번 더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막판이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준비하시네 승부는 2대2라고요? 좋습니다. 자 2대2 받아들일게요 왜 맨날 내가 일바냐고 야 뭐야 야야야야야잠깐잠깐 아 아 자 잠깐만 손이 어디로 가잇 내가 봤어 내가 내가 지금 이거 치트키 쓴거 봤어 뭐 백독가 하하하야 형 완전 탔자네 유치오 됐어 육 도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거 벌써 퇴근해도 되나 야 이번판 뭐야 야야야야 와 미쳤네 아니 뭐하세요 지금 점집 찾으셨어요 점집 와 나 미치겠네 진짜 와 보내 도망가시고 오케이 도 하나 꺼내 놓은게 좋겠어요 와 아이템 쓴거 아니야 그래서 아이템 쓰는거 같애 아버님은 뭐 윷놀이 회장이에요 뭐에요 윷걸 저쪽으로 사장마 틀어 와 이거 미치겠네 이거 뭐 걸 헐 오.. 헐 와..씨.. 백도! 이런경우에서는 한번만 더 가자 아! 아아..씨.. 가지말걸..아.. 아! 뭐야! 와.. 개사기 개사기 아.. 와.. 진짜.. 몽키 조왕조왕님 걸.. 허허.. 명잼 윷놀이 네.. 같이 가능? 아 가능 질찾하시고 유튜브 명장티비 구독하시면 돼요 유튜브 명장티비 구독하면은 구독했다고 알람 뜨고 어! 구독하셨구나! 하고 제가 아니까 질찾 유튜브 명장.. 명장티비 구독 도 실화야 이거? 하나 꺼내다 녹빙님 오세요? 다 무료니까 질찾 어렵지 않고 유튜브 명장티비 구독 구독하고 알람설정 어렵지않고 아.. 오케이 저 두개를 무조건 막아야돼 오케이 목표를 포착했다 압박을 줘야돼 이렇게 도망가야죠 하나 둘 셋 어? 아 여기 도망가야죠 거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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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가야되는데 아니다아니다 여기 오면은 그.. 낙.. 나이스 아.. 여기 도가 나오네 어? 백도다 자.. 백도 나왔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백도를 뒤로 가야되요 여기서 운좋게 나왔으면 좋았었는데 나이스샷 개.. 가자! 아이.. 개갔네 뭐.. 뭐가 사기야 사모담 뭐가 사기야? 뭐가 걸 이 보금은 섰다 보금 아닙니까? 섰다 아니고 탓자요 탓자 됐.. 아.. 와 뭐가 이렇게 빗나가? 한 끗차이인데 이거 하.. 오케이 오케이 둘 중 하나는 무조건 개를 해야된다 도..개.. 도..개.. 도..개..걸.. 좋아 개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그렇지! 자 그러면은 얘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도.. 도 하나만 나와라 됐다 먹구요 됐어 걸.. 튀어 됐다 어.. 백도에요? 저걸 뒤로 빼내야되네요 저걸 뒤로 빼내야되네요 아 그럼 제가 위험한데 아.. 이거 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개가 안.. 거리 나오지 않길 바라면서 다행이다 개 와.. 진짜 다행이다 와.. 아 잠깐만 아 여기로 안가지? 아 여긴 필요 없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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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와아아아 와아.. 다온건데 이걸 와아 들차시랑 구독하셨나요? 조항님 쫓아온다 도 개가 자주 나오니까 오케이 패스하고 제발 제발 개 나와라 개 개 개 당이다 오케이 아 개 들어오시게 올라오겠죠 당연히 아니 밑에 거를 그렇죠 됐다 육 도 도 오케이 우린 돈부터 챙긴다 걸 걸 육 지성감처님 어서 세환입니다 아이고 걸러오셨습니다 아유 개가 지금 못하지 저 먼저 갑니다 아유 개 많이 나오시네 이 판 이겼다 됐스 아유 세게 던지시네 걸 걸 걸 헐 개 까지 개 어이없다 아유 열심히 달려오고 있어요 마치 운동회 때 마지막에 뛰어오는 그런 느낌 어 뭐야 잠깐만 잠깐만 뭐 도개 걸 유 도개 이겼습니다 아 최종 스코어 3대2로 명장 승리 가져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명장의 소원 내기 소원 내기 특집 윷놀이 시참 대전 제 소원은 천천히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사관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사관님 아 이렇게 또 명장이 또 운빨이 좋다라는 걸 예 입증을 하네요 하하 하 네 자 명장 예능 게임 방송 또 뭐 시참하고 싶은 분들 계신가요 10초 셌는데 아 몽키 조항조항님이 하고 싶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 구독하셨나요 혹시 명장TV 유튜브 잠시만요 몽키 조항조항님 지금 졸고 계시거나 주무시는 거면은 안되는데 몽키님 100% 잔다 아 멘붕 아 뭘 뭘 또 멘붕까지 해요 나도 저 나도 질 때도 있고 뭐 이길 때도 있는 거지 몽키님 몽키님 주무시나요 자 몽키님이 주무시면은 이 컨텐츠는 끝이 납니다 몽키님 몽키님 아 뭐하다 왔어요 아 고스톱 중 오케이 그러면 그럼 빠이죠 네 아 나 지금 기다리고 있어야지 고스톱을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 정말 그럼 좀 기다리라구요 방송 켜고 쿵쿵 따로 갑자기 하자구요 드로 5.3 제가 방팠으니까 본인이 들어오셔야지 예 어 약간 부려먹으시네 저를 약간 내가 들어갈게요 자 몽키님은 뭣을 거시겠어요 뭐 걸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명장 뭐 소원 내기로 똑같이 가시겠습니까 아 1천 안 돼요 다음에 또 봬요 다음에 또 봬요 3천 5천으로 들어오세요 헐 3천 이런데는 판이 큰거 아니야 테리 왜 내가 허락 안했잖아 너 가만있어 그냥 기다려 자주 오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5882 2명 쩜당 머니가 3천 끊고 안왔잖아 맞네 네 입으로 말하네 111 4개요 뭐야 아 아 아 이건 그냥 본인이 찾아오세요 그냥 네 이거 제가 잘 모르고 본인이 많이 해보셨으니까 본인이 찾아오세요 588입니다 기본적으로 좀 기다리고 있어야죠 예 방을 팠으면 고스도블 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자 181만 아 잠깐만요 2500승 야 뭐냐 2500승 밥 먹고 이것만 하셨나 와 왜 내가 맨날 일바냐고 아 사명 저 도가 너무 좋아 좋은 도야 저게 아 걸 걸 나이스 걸 먹고 도 하나 그렇지 도 하나 드시고 가시고 가시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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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백도 백도네 그런데 이게 약간은 백도 쓰고 윷 나왔구나 튀어 가자 사관님 아직도 분이 안 벌렸어요? 사관님 조용하시네 야 뭐야 야 윷 계속 나와 윷 윷 걸 와 백도 한번 가야되는데 사관님 게임은 게임임 게임은 게임입니다 아 네 오케이 저기 세 개지 하나는 남겨놨네 명작님 네 아 쫓아오네 캠 되냐고요? 아니요 안 돼요 왜요 갑자기 손캠까지는 허용하죠 잠깐만 걸러왔지 빼 그리고 지금 뭐 약간 뉘앙스가 뭐 거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시작 전에 거셔야지 본인 유리하니까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어떡합니까 에이 좀 그러다 오케이 모걸 도개컬 일단 안전빵으로 하나 가고 목표를 포착했다 588이야 5882 이걸 안 잡는다구요? 아 실수했다 아이씨 아 나 봤어야 되는데 아 일단 과 걸러올 수도 있으니까 안전빵으로 아 이렇게 나오네 무조건 이길 수 있어 그러면 오 백도 아 도네 아 애매한데 아 제발 아 나 도개걸류 도개 아 야 이거 애매해 아 고인물 제일 싫어 진짜 도개 걸 숙 오 각 강태도 되나요? 말투 왜 그따구로 하죠? 이렇게 재수없게 하죠? 말투를 지우씨요 뭐야 아 죄송도 아니고 제일 재수없었다 구나다 시참대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명장TV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채널고장